안녕하세요 텐스토리 여러분 저는 펄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짜잔 Save the Friendly Dragon이에요 자 한국 친구들한테 드래곤 하면 용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길다란 용을 생각을 해요 여유주를 물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을 법한 그런 용을 생각을 하는데 Western Culture, 서양 컬처에서는 드래곤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서서 약간 통통하니 손이 이렇게 돼있는 그런 드래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점 한국 사람들이 용이라고 하면 왠지 좀 길한 동물 뭔가 복을 줄 것 같은 그런 용을 받다 하면 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꿈을 꿔도 용 꿈을 꿨다 그러면 뭐 크게 될 아이의 꿈을 꿨나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양에서의 드래곤은 약간 evil, 악마의 상징이라서 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는 해요 자 그런데 더 friendly 드래곤 친근한 용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Dragons are big and scary 자 보세요 첫 문장에서부터 그렇게 나와 있죠 Dragons, 용들은 big, 크고요 and scary, 무서운 동물이에요 For most kids anyway 자 anyway 어쨌든 정도고요 For most kids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 같아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But, 근데 Not for best friends, rocksy and jeesse 어 그런데 Not for 얘네에게는 아니래요 Best friend, 가장 좋은 친구 rocksy와 jeesse에게는 big and scary 한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래곤이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Most kids are afraid of dragons 대부분의 아이들은 be afraid of 라고 하면 뭐뭐를 두려워하다 해요 뭘 두려워하냐면 Dragons, 용들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Because, 왜냐하면 Dragons, 그 용들은 roar, roar이라고 하면 사자로 치면 이런 거 뭐 곰으로 치면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는 동물들이 크게 소리를 내는 건데요 roar, 그렇게 크게 소리를 loudly, 더 크게 낼 뿐만 아니라 and fiercely, 무섭게 소리를 내기 때문에 걔네가 most kids, 대부분의 아이들은 afraid of dragons,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용은 이렇게 여의주를 불고 이렇게 가는 거지만 얘네가 생각하는 용은 이렇게 통통한 용이 팍 하면 불이 이렇게 나오고 슈렉에서 나왔던 그 성의 구하로 갈 때 그 무섭게 있던 용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서양 아이들이 생각하는 용의 이미지와 비슷해요 자, their roles 아까 roar 같은 경우는 동사였어요 드래곤들이 와앙 소리를 내다 근데 여기서는 그들의 포효 그들의 소리 내는 것 지금 명사로 쓰이고 있네요 그거는 can hurt 다치게 할 수 있다 뭐를요? your ears 너의 귀를 우리 친구들의 귀를 so bad 아주 아프게 아주 나쁜 상태로 되게끔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소리가 얼마나 크면 귀까지 상할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무섭겠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와, 생긴 거 무섭게 생겼죠 여기서 불 내뿜는다 생각해봐요 they are also very big 걔네들은 또한 아주 크고 and their feet 걔네들의 발 발이 하나면 foot 이었을 텐데요 발이 두 개니까 feet 걔네들의 발은 might crush you into the ground crush이라고 하면 이렇게 빵 부딪히는 걸 얘기해요 you 너한테 이렇게 빵 부딪혀요 어디로 into the ground 그러니까 발이 너네를 잡아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꽝 내 동댕을 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발 한번 살펴볼까요 발톱도 되게 뾰족뾰족 무섭게 나있고 이 발로 우리 이렇게 집으면 되게 아플 것 같아요 그쵸 when they talk 걔네가 얘기를 할 때 the ground 땅이 trumbles 흔들린대요 걔네가 말만 하면 땅이 흔들릴 정도라고 해요 because they are also very heavy 왜냐하면 걔네들이 또한 also 또한 very heavy 무겁기 때문에 걔네가 아 아까 턱이 아니라 워크였네요 미안해요 여러분 턱 말할 때 말고 걸을 때 땅이 흔들리는데 그 이유는 걔네가 아주 무겁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주변에서도 조금 체중이 나가시는 분들이 쿵쿵 하면 진짜가 아니어도 땅이 울린다 이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kids 아이들은요 cry 운대요 when they see dragons 걔네가 그 아이들이 드래곤 용을 보면 이렇게 울어버린다는 거예요 kids wake up 아이들은 일어나요 crying 울면서 자 그러면 wake up crying 하면 울면서 일어난다가 되네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밥 먹어 TV 보면서 이런 말 한번 만들어볼까요 eat 아니면 have a meal TV 보면서 watching TV 이런 식으로 만들어볼 수 있겠죠 자 울면서 일어난대요 when they dream of dragons 그 용들의 꿈을 꾸었을 때 when 꿈을 꾸었을 때 울면서 일어난다고 해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 무서운 상징이 되어있으면 그럴까요 그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but not for 럭시 and 제시 best friend라 그런지 이름도 비슷하네요 그런데 럭시나 제시한테는 not for 아니라는 거죠 드래곤이 무섭지 않다고 얘기를 하네요 왜 그러냐면 that is because 왜냐하면 Dave is their friend Dave가 그들의 친구이기 때문이래요 Dave가 누굴까 아까 제목에서 본 것 같은데 Dave is a dragon Dave는 용이래요 아까 용 되게 무서운 애 그랬는데 어떤 용이냐면 who lives 사는 용이에요 어디에 살아요 in a cave 동굴에 사는 용인데요 at the back of 럭시 and 제시's houses 럭시랑 제시랑 사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뒷부분 뒷부분에 있는 동굴 안에 살고 있는 그 용이 Dave라고 해요 Dave라고 해요 The girls live at the foot of the mountain hollow The girls 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녀들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소녀들 누굴까요? 그렇죠 럭시랑 제시 그 소녀들은 live 살아요 어디예요? at the foot 바래산대요 바래산라 무슨 말이야? foot of mountain hollow 할로 산 이름이 할로예요 할로라고 불리는 그 산의 foot 밑에 산대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아랫부분에 산다는 거죠 they live next door to each other 그들은 live 살아요 next door 자 우리 집 문 next 옆에 door 문 그러면 집 문이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옆집이라는 말이죠 그들은 옆집에 살아요 to each other 서로서로한테 자 내 옆집에 순이가 살아 그러면 순이의 옆집도 이쪽 옆집은 우리 집이 되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the back of their houses 그들의 집 뒤편은 is the opening for the forest forest forest라고 하면 숲이 돼요 숲 숲을 향해서 the opening 열려있는 곳이다 숲의 입구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네요 그들 집 자 산 밑에 입됐고요 집이 있으면 그 문은 앞쪽으로 나있고 뒤쪽이 숲을 향해서 열려있는 입구가 된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자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죠? 다음 짝 넘어가 볼게요 The forest 오 그 숲속은요 has big trees 숲은 가지고 있대요 big trees 큰 나무들을 가지고 있고요 wild animals 야생동물들도 가지고 있어요 and 그리고요 Dave's big big cave Dave의 크고 큰 동굴도 가지고 있대요 이상하다 왜 big big 이라고 썼을까 한국말도 크고 큰 많이 큰 크고 또 큰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게 영어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한 거예요 자 데이브라는 게 드래곤이니까 드래곤은 덩치가 크겠죠 근데 그 친구가 살 수 있는 cave 동굴이려면 동굴도 커야 하겠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they met Dave 자 여기서 데이는 록시랑 제스죠 이 친구들이 met 만났어요 누구를? 데이브를 만났어요 언제? when they were playing 그들이 놀고 있었을 때 만났어요 in the forest 숲속에서 놀고 있었을 때요 one afternoon last summer 자 one afternoon 자 옛날 과거의 어떤 하루 어떤 날 이라고 얘기할 때 one day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과거의 어떤 아침 이라고 얘기를 하면 one morning 그럼 과거의 어떤 밤 one night 그럼 지금 one afternoon 뭘까요? 과거의 어떤 오후를 얘기하겠죠 근데 어떤 과거요? last summer 작년 여름 어느 날 오후에 숲속에서 놀다가 데이브를 만났다는 거죠 음 그렇게 만났네요 근데 그냥 만나기만 했으면 안 친해졌을 텐데 어떻게 친해졌을까요? they were playing 그들은 놀고 있었어요 hide and seek 자 hide 하면 숨다 seek 하면 찾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게임이랑도 똑같은 말인데 뭘까요? 그렇죠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락시랑 제시 둘이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을 때요 the forest was filled with their laughter 음 그 숲속은 be filled with be filled with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정도가 돼요 뭘로 가득 찼어요? 숲이 their laughter laugh 하면 웃다 하하하하 웃다가 되는데 laughter 하면 웃음소리예요 그들의 웃음소리로 숲속이 가득 찼어요 라는 표현이 돼요 as they played 그들이 놀고 있었을 때 자 그럼 여기서 as를 선생님이 때로 해석을 했으니까 as 말고 다른 아이 써보자 앞에서도 뭐 했을 때가 있었잖아 그럼 뭐 쓰면 될까요? 그렇죠 when they played as they played 랑 같은 표현이 돼요 they were having so much fun 그들은 having 가지고 있었대요 were having 가지고 있었어요 뭐를요? so much fun 어 그럼 아주 신남 재밌음 을 가지고 있었다? 표현이 좀 이상해지죠 그들은 아주 재밌게 놀고 있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정도로 보면 좋겠어요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그렇게 놀고 있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락시 앤 제시 락시랑 제시는 decided 짱 결정을 한 거예요 뭐 하기를요 to take a time 시간을 가지기로 약속을 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뭐를요 how to eat 밖에 나가서 뭘 먹기로 먹는데 시간을 좀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요? eat the snacks 스낵을 먹기로 했어요 간식이죠 근데 그 스낵은 어떠냐 prepared 준비를 당한 스낵이에요 준비되어진 스낵 누구에 의해서 by 제시's mom 자 한국말로 조금 말이 되게 만들어보면 제시의 엄마가 준비해 준 스낵을 먹으려고 밖에서 시간을 좀 보내야지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they took the picnic basket 자 툭 하면 가지다 가져가다 뭐 이런 정도가 돼요 뭘 가져갔어요? 피크닉 하면 소풍이고요 basket 하면 이렇게 바구니 정도가 돼요 그러면 소풍 바구니 우리가 뭐 드라마나 아니면 만화 같은 데서 나오는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건데 이렇게도 열고 이렇게도 열어서 막 꺼내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 친구들도 들고 있네요 그쵸? 이거를 들고 they placed 자리를 잡았어요 어디에? under the big tree 큰 나무 아래에 placed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래야 그늘도 주고 먹기에 조금 안정적이겠죠 그러고 나서 럭시 spread the blanket 자 blanket이라고 하면 담요예요 럭시가 spread spread는 이렇게 펼치는 거거든요 그럼 담요를 펼친 거예요 자 모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팡 이렇게 펼쳤겠죠 그래서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and 그러고 they sat 앉았어요 under the big tree 아까 자리 잡은 곳이 큰 나무 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sat 앉았다는 거죠 제시 opened the picnic basket 제시가 그 피크닉 박스를 열었어요 피크닉 바구니를 and sat 그리고 말을 했어요 와우 I'm prepared a lot 우와 엄마가 prepared 준비를 하셨네 a lot 많이 와 엄마가 뭘 많이 싸주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 장 볼게요 오우 뭘 먹고 있어요 막 과자랑 다 펼쳐놓고 있다 그쵸 they have eggs and ham sandwiches 자 eggs 달걀과 햄 햄이 들어간 sandwiches 샌드위치들이랑 fried chicken wings fried라고 하면 튀겨진 치킨 닭인데 닭 중에서도 윙 날개 튀겨진 닭날개 샌드위치 닭날개 그리고 치즈 치즈 그리고 and bottles of orange juice 오렌지 주스의 병들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쌓았나 봐요 와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되었대요 와 그래서 나눠 먹고 있어요 그런데 표정이 안 좋네요 제시 took one sandwich 제시가 한 샌드위치를 잡았어요 and handed the other 자 하나는 잡았고 하나는 자 one sandwich the other 하나는 잡아가지고 hand 그걸 잡아서 to 락시 락시한테 넘겨줬어요 상상되시죠 제시는 one 샌드위치 잡았고요 그 다음에 the other one은요 다른 거는 락시한테 건네줬어요 그런데 락시는 어떠냐 who suddenly screamed in fright 락시가 who 어떤 사람이니까 who 라고 얘기를 해주고 뒤에서 락시를 설명해줘요 suddenly 갑자기 screamed 소리를 깨악 지른 거예요 in fright 무서워서 놀래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이렇게 서있는 친구 있죠 와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 이 친구가 oh no a dragon 어떻게 용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그랬더니 제시 looked at 제시가 바라봤어요 where 락시 was looking 락시가 보고 있는 그 곳을 where 그 곳을 제시도 바라봤어요 it was the mouth of a bee cave 자 mouth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산에서도 밑에 있는 걸 foot of the mountain 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자 bee cave의 mouth cave가 아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동굴이 이렇게 안쪽으로 깊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입으로 생각했을 때 입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입구 쪽이 되겠죠 자 mouth of the bee cave 큰 동굴의 입구 부분에 입구 부분이었다 and it's standing it was standing 그곳에 서 있었어요 there is a big dragon 어 입구 부분에 서 있었던 게 바로 dragon big dragon 이었다는 거죠 근데 락시랑 제시랑 친해진 드래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드래곤은 뭐지 살펴볼게요 the girls hugged each other hug 하면 이렇게 앉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둘이 무서우니까 이렇게 부둥켜 아는 거예요 우리 너무 무섭다 이렇게 each other 서로 서로 부둥켜 안고 and they started to cry 울기 시작했어요 부둥켜 안고 이렇게 운 거예요 no adult was with them no adult adult라고 하면 어른이고요 no 라고 하면 아무도 없었다 정도 표현이 돼요 그러면 어떤 어른도 with them 그들과 함께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냐? 그 어덜트는 뭐 해줄 사람이냐면 Who will take care of them? 록시랑 제시가 아이니까 이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No adult 어른이 없었다는 거죠 그곳에 어떻게 될까요? 긴장되는 순간인데 지켜볼게요 그랬더니 이 공룡이 의외로 Please don't be afraid 되게 소심한 말투로 제발 겁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The dragon said softly 그 용이 말했어요 softly 부드럽게 Please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I am Dave 난 Dave야 I will not harm you 난 너네들 해치지 않을게 난 너네들한테 나쁘게 안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옛날에 우리 늑대랑 엄마 해님 달님 이런거 나왔던 전래동화에서도 안 해 칠게 하고 왕 잡아먹고 이러잖아요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는지 The dragon came towards the girls 다가오고 있어요 무섭죠? Dragon 그 용이 came 다가온대요 toward 향해서 어디를? The girls 소녀들한테 향해서 오고 있었고 With short step Short 하면 짧은 Step 하면 걸음 짧은 걸음으로 온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성큼 성큼이 아니라 이렇게 총총총총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래곤도 아이들이 겁낼까봐 이렇게 살금살금 가나 봐요 어? 그럼 착한 공룡인가? I promise I will not harm you I promise 나 약속할게 I will not harm you 너네들 안 해친다고 약속할게 I was watching you 나는 너네 바라보고 있었어 Play You play I was watching You play 너네가 play 놀고 있는 걸 Watching 보고 있었어 And 그리고 I enjoyed watching you 나 즐기고 있었어 Watching you 너네들 보는 거 되게 기분 좋게 보고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자기도 같이 놀고 싶은가 봐요 그쵸? 다음 장 가보세요 조금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요 여자 아이들 표정이 그쵸? The girls looked at each other 그 소녀들이 이렇게 공룡을 보고 있다가 서로를 찾아봤대요 Looked at each other Rocksy decided Rocksy가 결정을 내렸어요 뭘 결정을 내렸냐 That Dave can be their friend 오 데이브가 Can 할 수 있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Be their friend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다 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와 Good news for Dave 데이브한테는 좋은 소식이네요 The girls share their food with Dave 와 아이들도 착하다 Girls 소녀들이 share 나눴대요 Their food 걔네들의 음식을 데이브랑 나눠서 먹었대요 And that's how 그래서 그렇게 The friendship between them started Friendship 하면 Friend 하면 친구죠 Friendship 하면 우정이에요 친구 사이의 그 우정 Between them 자 아까 Rocksy 제시 그리고 데이브 이들 사이의 우정이 How 그렇게 Started 시작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음 그런 추억 때문에 가깝게 지내진 거네요 And 데이브 그리고 데이브가 Proved to be the girl's true friend Proved 하면 증명하다에요 자 우리 친구들도 어쩌고 어쩌고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면 너 나 잘못한 거 증명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증명을 해낸다는 거예요 데이브가 뭐를요 To be the girl's true friend 그 여자아이들의 진짜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줬대요 음 Protector And playmate 어떤 존재로서 증명을 해줬냐면 Protector 오히려 보호해주는 존재 And playmate 같이 놀아주는 친구 Playmate 하면 놀아주는 친구고요 Classmate 하면 교실에서 같은 친구 이 정도가 돼요 그래서 같이 놀아주는 친구로 그리고 보호자로 진실한 친구로 그렇게 증명을 해냈다는 거예요 Last winter Summer의 친구가 됐었고 Winter까지 기간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Winter에는 무슨 의미가 있었냐면 When the girls 그 소녀들이 felt 느꼈었대요 So cold 너무 춥다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When Dave Dave가 Blue fires out Blow 라고 하면 우리 보통 생일 케이크 촛불 켜놓고 Blow 하자 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Blow는 바람을 이렇게 입에서 후 나가는 거죠 Blow out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근데 Dave는 용이니까 그냥 후 하는 거 말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불을 뿜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Dave blew fires out of his mouth 입에서 부터 불을 이렇게 내뿜었는데 여자 아이들이 추워할 때 불을 내뿜었대요 왜요? His fires 그의 그 불이 kept the girls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을 warm 따뜻한 상태로 kept 유지시켜줬다는 거죠 우리 왜 장작불이나 이런 거 피워놓고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쵸? 그 효과를 만들어 준 거예요 너무 친절한 용이다 그쵸? He's a kind dragon 자 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Last spring 지난 봄에는 자 이제 winter이 가고 spring이 왔었을 거예요 그 봄에는 Jesse's cat 제시의 그 고양이가 이 그림에도 보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요 Jesse's cat 그 고양이가 climbed 올라갔다는 거예요 The big mahogany tree 자 마호가니 나무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빠나 삼촌 이런 분들 기타 갖고 있죠? 그런 기타를 보통 만드는 큰 나무예요 그 큰 마호가니 나무 위에 제시의 고양이가 이렇게 올라갔었다는 거예요 제시 was so worried 제시는 너무 걱정이 됐어요 뭐가? That kitty the cat would fall off the tree 자 kitty 하면 제시의 고양이의 이름인가봐요 대문자로 써져 있죠 사람 이름을 대문자로 쓰잖아요 그쵸? 자 kitty the cat 이 고양이 키티라고 불리는 이 고양이가 would fall off 떨어지진 않을까 the tree 나무에서 떨어지진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도움을 요청하러 갈 것 같은데 누구한테 갈까요? 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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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시가 케이브로 갔대요 그 동굴로 가서 제시는 자기 캣을 쳐다보고 어떡하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는 사이에 친구 락시가 went to the cave 동굴로 가서 and told Dave 데이브한테 told 말을 한 거예요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어 제스's cat climbed up up the mahogany tre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데이브 went back 데이브가 back 하면 돌아오다예요 데이브가 돌아왔어요 with her 여기서 her 락시 말하러 공룡한테 갔던 공룡이래 그 용이요 용한테 갔던 이 친구랑 같이 돌아왔어요 어디로? 나무 근처로 왔겠죠 and they saw 데이브랑 이 락시가 제시 제시를 보았어요 소 제시 제시를 보았어요 근데 제시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crying 울고 있었어요 at the base of the tree 그 tree at base 라고 하면 밑둥이에요 아래쪽 그 나무의 아래쪽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고양아 내려와 키티야 내려와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밑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자 데이브가 어떻게 도와줄지 다음 장 빨리 가볼게요 자 데이브 reached for the cat 어 데이브는 우리 친구들보다 덩치가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reach 라고 하면 닿다 이렇게 닿는 게 되는데 고양이한테 이렇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닿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reached for the cat 그 고양이를 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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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닿으려고 했다 and gave it 그 고양이가 it이 돼요 지금 gave 그것을 주었대요 back 돌려주었대요 to 제시 그 고양이를 이렇게 잡아서 제시한테 돌려준 거예요 the cat was unharmed 자 아까 I will not harm you 드래곤이 얘기했었잖아요 나 너네 안 해칠게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the cat 그 고양이는 was unharmed 다치지 않았다는 표현이 되죠 전혀 다치지 않았다 그리고 and 제시 was very grateful 제시는 아주 grateful 하면 감사한 thankful 이라는 표현이 돼요 제시는 아주 감사했어요 누구한테 감사했을까요 그렇죠 데이브한테 감사했겠죠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감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the girls hugged 데이브 girls 록시랑 제시 해야 girls 가 되겠죠 이 소녀들이 hugged 안았어요 누구를 데이브 데이브를 이렇게 안아줬대요 그림 보이죠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 last autumn 자 그리고 또 지난 가을에 when the girls 그 여자 아이들이 were very sad 아주 슬펐을 때가 있었대요 왜 슬펐을까 그 슬픈 이유는 because there are no winds to fly their kite oh there are 뭐뭐가 있다 근데 no winds 라고 하면 no가 왔으니까 없다가 되겠죠 바람이 없었대요 to fly 날 수 있는 바람이 없었다는데요 어 누가 날아 이상한 애들이네 there are kites 그렇죠 그들의 연을 날릴 수 있는 바람이 없어서 슬펐대요 가을에 가을에 연을 날리고 싶었는데 there are no winds 바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데이브가 어떻게 해줄까요 they blew a lot of air 데이브가 그래서 많은 air 공기를 blew 불어줬다는 거예요 후 이렇게 해주고 이 친구들은 연을 날린 거예요 되게 풍경을 생각하면 되게 웃길 것 같죠 여기 나와 있어요 데이브가 올라가서 날면서 북 구름을 이렇게 후 불어주고 이 친구들은 연을 날리고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 또 가볼게요 자 데이브 데이브 also played with them 데이브는 또한 play 놀았대요 with them 그들과 함께 데이브 would run 데이브는 달리기도 했었대요 after the girls 여자 아이들 after 후에 달린 거니까 쫓아가는 거가 되겠죠 데이브는 여자 아이들을 쫓아다니기도 했대요 락시 & 제시 락시랑 제시는 shurik shurik 라고 하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딱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데 락시랑 제시는 소리를 지르기도 했었대요 어? 무슨 말이야? 그럼 무서웠나? with laughter 웃으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 왜 소리를 질렀을까? as they feel 그들이 느꼈기 때문이래요 뭘 느꼈냐면 the ground shaking 땅이 shake 하면 흔들다예요 이렇게 이렇게 흔드는 건데 ground 땅이 shaking 흔들리는 걸 느꼈을 때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면 땅은 왜 흔들렸어? because of Dave's heavy weight because 라고 쓰면 뒤에 문장이 와야 하는데 because of 라고 쓰면 뒤에 그냥 어떤 거에 이름 정도만 오면 돼요 데이브의 Dave's heavy 무거운 weight 몸무게 딱 어떤 이름이죠 데이브의 그 몸무게 무거운 몸무게 때문에 땅이 흔들렸을 때 이렇게 웃고 있다가 캬 캬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진짜 무거워서 이렇게 다니면 쿵쿵 흔들렸나봐요 그쵸? when they got tired of playing 그리고 락시랑 제시도 여자 아이들이고 어리다 보니까 체력이 다 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가 got tired 지쳤을 때 뭐 하느라 지쳐요? of playing 노느라고 지쳤을 때는 they would sleep 자기도 했었대요 inside Dave's cave 오 데이브의 동굴 안에서 자기도 했었대요 선생님도 저런 데서 한번 자보고 싶다 여러분들 어때요? Dave arranged two beds 데이브는 심지어 arranged 라고 하면 만들어주다 arranged bed 라고 하면 잠자리를 만들어주다예요 침대를 두 개나 만들어줬었대요 for the girls 여자 아이들을 위해서요 오우 너무 친절한 용이네요 그쵸?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느덧 이제 마지막이 됐어요 the girls 이 여자 아이들은 never got nightmares 자 이 여자 아이들은 never 절대로 got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요? nightmares 악몽을 꾸진 않는데요 about dragons 공룡에 대한 악몽은 절대 꾸진 않는다는 거죠 왜요? 너무 재밌게 놀았고 친구가 되었고 이 데이브 때문에 연도 날렸고 따뜻해도 졌고 고양이도 구했고 좋은 추억들 밖에 없기 때문에 nightmare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데이브 데이브가 어떤 데이브냐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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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콤마 콤마는 영어에서 콤마 콤마는 한국말에서 과로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똑같아요 데이브인데 어떤 데이브냐 The friendly dragon 아주 친근한 친밀한 이 용 이 데이브는 Was their friend 그들의 친구였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야 친구인데 친구 때문에 악몽을 꿀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지냈더라 하는 얘기였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 친구들한테 드래곤이라는 거는 한국적인 그 긴 용만 생각을 할텐데 이거는 미국 친구들 웨스턴 컬처를 가진 친구들한테 드래곤이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아 친구도 될 수 있어 라고 나온 동화책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사자나 호랑이 같은 걸 재미있게 해놓은 만화책을 보면서 얘네도 그냥 동물이고 우리의 친구야 라고 표현해 있는 책들 있죠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외형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 말고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과 그 동물들과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세상은 좀 더 예쁘게 밝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소리 내서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꼭 읽어보시고 이해 안되는 부분 다시 한번 돌려 들어보세요 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바이